5. 보라 마스크 This video is a fiction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cts.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의 딸인 보라 마스크는 사람이 아닌 마스크 원기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보니 실제 그녀의 나이를 추측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스크 몬스터들은 대부분 원래는 사람이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라 마스크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어느새 사랑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크리파파 채널의 구독자이자 MIM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즈TV님의 비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라 마스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 마스크와 보라 마스크의 권유로 마스크 몬스터가 된 남색 마스크는 아시다시피 빨간 마스크 패밀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팔적귀신에게 보라 마스크가 쫓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라 마스크가 실수로 팔적귀신의 영역에 있는 아이들을 빨간 마스크에게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팔적귀신은 보라 마스크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감히 내 영역의 아이들에게 손을 대다니 내 오늘 내게 참 교육을 해줘요. 포자가 들어간 단어에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보라 마스크는 자신의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는 하얀 마스크와 노란 마스크의 습격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닥터 포마트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얀 마스크가 최고다. 빨간 마스크 이제 순순히 나의 실험체가 되어라. 마스터 입냄새 공격 준비됐습니다. 이러는 치사하게 응가하는 중에 쳐들어오다. 어 지금 하얀 마스크랑 노란 마스크가 쳐들어와서 정신이 없어. 아 그래 남색 마스크 보낼게 조금만 참아 딸 시간을 좀 끌어야겠군. 소환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가라 피타고라스 두통 유발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의 빛변의 제곱이 두 직각변의 제곱의 합각 같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어 마스터 너무 괴로워요. 저 수포자에요. 피타고라스 너무 싫어요. 이런 한심한 녀석을 봤나. 나처럼 의대 나와서 의사 되려면 수학은 필수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 이거 참 오랜만이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자네가 좀 가주게. 팔척귀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말고 주위를 끈 다음 도망치게. 네 알겠습니다. 보라 마스크는 제가 책임지고 구해오겠습니다. 폼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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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딸이라 해도 내 영역을 침범하니 상 용서할 수 없어. 할 수 없군요.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모여라! 비세먼지 비구르! 쏟아져라! 미세먼지 범벅 빗방울! 이 미세먼지 덩어리들은 너희 아파! 숨쉬기가 너무 힘들잖아! 아악! 마스크 쓰고 먹을걸! 원래 저런 기억이 좋게 된가? 듣던거랑 다르구나. 괜찮아? 보라 마스크? 이 틈에 빨리 도망가자. 이제 괜찮아. 여긴 내가 만든 구름 속의 허상결계야. 아무리 팔척기라도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거야. 고.. 고마워 엔디. 아.. 아니.. 남색 마스크. 그냥 엔디라고 불러도 돼. 아.. 그러고보니 너 이름이.. 이.. 이름? 그러고보니 나 보라마스크라고만 했지. 이름이 없구나. 보라마스크니까 바이올렛 어때? 바.. 바이올렛? 내.. 내 이름? 좋.. 좋아. 그날 이후 보라마스크는 남색 마스크에게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 보라마스크는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아직은 짝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또 한 명의 여인이 남색 마스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색 마스크라고 했지? 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더니 정말 매력적이야. 반드시 내 남자를 만들고 말겠어. 결국 남색 마스크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의 사랑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